여러분 밝은 에너지를 받을 준비 되셨나요? 네! 에너지 타임! 네 제 이름은 바로 김지호입니다 활동명은 지호죠 그리고 제 키는 팀에서 최장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잡아봤습니다 포지션은? 엔돌핀 팀에서 엔돌핀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보컬과 제 눈빛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눈빛을 적었습니다 보여주세요! 눈빛 한번 보여주세요 눈빛 향기! 하나, 둘, 셋 정하시는 고양이 눈빛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눈이 커요 눈이 진짜 크다 눈이 시원시원하고 커가지고 제 개인기가 있어요 피카츄 포켓은 센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포켓은 센터를 평범한 피카츄 먼저 보여드릴게요 1번 피카츄입니다 피카츄 귀여워 귀여워 제가 이번 라이어라이어노래에 나오는 가사에 맞춰서 피카츄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테이크 아유 개쭈 개쭈 와 사라진 내 손은 누가 구해줄 것인가 사라진 내 손은 누가 구해줄 것인가 지오가 구해줄거야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의 지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